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다냐예요. 한국 나이로 마흔 살이고 보가리아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저를 살려줘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제 이야기는 K-POP 한류 이야기가 아니고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들어보실래요? 저는 한국 남자랑 사랑에 빠지고 10년 전에 결혼했어요. 우리는 귀여운 아들 한 명이 있어요. 귀엽죠? 사실은 처음에 한국에 갔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도 모르고 친구도 없고 음식이 매워서 배가 많이 아팠어요. 근데 병원도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몰라서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다 저는 2020년에 답상선 암 환자가 됐어요. 아팠을 때 한국에서 수술을 받고 치료도 잘 받았어요. 저는 한국, 미국, 보가리아에서 살았는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국민의 건강에 대해서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2019년에 저희는 유럽에 살고 있었는데 2년 동안 살이 너무 빠져서 의사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유럽의 의료 시스템이 국민 건강을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 아니에요. 너무 많이 기다려야 하고 나중에 다시 오라고만 하고 의사를 만나도 그냥 스트레스니까 검사가 필요 없다고 했어요. 여러 다른 의사를 만난 그때 마침대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직검사가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땐 코로나가 터지고 모든 병원이 난리였어요. 병원 가는 게 위험했고 비싸졌어요. 그래서 조직검사를 할 수 없었어요. 코로나가 무서워서 우리 가족은 한국에 가기로 결정했어요. 우리 가족은 3개월만 한국에서 살고 유럽에 럭다운이 볼리면 다시 돌아오려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조직검사를 할 수 있었고 암이라는 결과를 받았어요. 그 후 저는 두 번의 수술과 두 번의 치료를 모두 한국에서 했는데 그 이유는 부가리아에서는 치료에 필요한 약을 정기적으로 수입하지 않아서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없었어요. 부가리아에 좋은 의사가 있지만 약이 없는데 어떡해요? 그 대신에 한국은 제가 외국인이라도 도와주고 치료에 재산을 다 해줬어요. 너무 감사해요. 한국어가 어렵고 한국 음식은 너무 맵고 한국 문화도 가끔 이해할 수가 없지만 저한테 한국은 어머니처럼 아플 때 보살펴주고 저를 치료해줘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취미가 하나 생겼어요. 유튜브랑 틱톡에서 한국 문화, 언어, 나라, 의료 시스템, 현지 이슈와 같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이바이